영어는 다 되는 거지 뭐 텐이나 루카스 마크는 뭐 될 거고 뭐 기본적인 것들만 오 백현이 기본적인 영어 한번 보여주시죠 하이 갓스 위의 스프레인 저는 백현이었는데 해외활동하다 보면 뭐 이렇게 보통 인터뷰로 다 똑같이 하는 거야? 기본적으로 즉흥적인 것들은 텐이나 마크 그리고 태용이나 이렇게 해서 좀 즉흥적으로 하게 되지 저 태용이가 영어를 해? 태용이 영어를 좀 해 미국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고 좀 배우고 영어 레슨도 받고 많이 늘었어 잘하긴 해 그러면 영철이 형이랑 영어로 한번 좀 대화 나눌 수 있어? 슈퍼엠 인터뷰한다고 생각하고 김영철 씨의 초대가 된 거예요 엘리숭 아니고 김대중 씨야 영철 씨의 멤버다 헬로우 레이디슨 제네맨 디스 이즈 김영철 스튜머치 티비 더 있어 기록 더 있어 기록 더 있어 기록 더 있어 기록 워드 영어로 마크가 다 막하네 나는 영어 잘 못해 나는 그래서 마크라고 항상 필요해야 돼 아까 그 앨범 우리 앨범 우리 앨범 이름은 슈퍼원 슈퍼원의 이름은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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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